저는 수연이 같은 사람이 현실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잘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펼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수연이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두영이에게 두영이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손길을 내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 두 배우분도 이 두 배우분이 오히려 현실에 굉장히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너무 매력이 넘치시고 너무 자상하시고 다정다감하고 약간 모든 여성분들께서 한 번쯤은 그런 꿈꾸는 이상형 분들이시지 않을까 현장에서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뭐랄까요? 이 두 분이 굉장히 너무 좋았고 두 배우분의 호흡이 너무 좋아서 그 호흡을 보는 것만으로도 현장에서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현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운도 많이 얻고 가고 행복했던 촬영장이었어요 보시는 분들도 좋은 기운 그리고 행복한 기운 두 시간 동안 만큼은 힘들고 무거운 마음 내려놓으시고 즐겁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리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